중생심 잘 달래지 못하면 훌륭한 보살 못됩니다. 다른 중생을 어떻게 도와줘요? 자기 중생심도 못 도와주면서 자기 중생심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고 내 중생심이요 우울해지지 않고 늘 기본적인 행복감 유지하며 살게 끝없이 자기 욕망을 관리해줘야 돼요. 이게 보살이 할 일입니다. 탐진치 적당히. 양심이 그래야 돼요. 욕심한테. 이렇게 막 아버지 보시나 보면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. 빨리 먹어 이렇게. 그런 일도 하는 거죠. 자기 중생심 못 달래는 분들은요. 다른 사람 못 도와줘요. 뭘 안다고 남을 도와줘요. 중생심에 대해 뭘 안다고. 안 그래요? 그냥 금욕 덕후 되시면 돼요. 금욕 금식 덕후 되시는 건 혼자 가는 길이라 괜찮은데 보살도는 다른 중생들 도와주며 함께 가는 길이거든요. 못 갑니다. 그런 식으로는. 자기 욕망도 솔직히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욕망도 소중히 여깁니다. 자기 욕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남이 가서 진지한 고민해봤자 그분들 다 흘려듣고 대충 무소유해 내려놔. 나처럼 나처럼 출가하면 행복할 거야. 이런 얘기 말고 뭘 더 해줘요. 그분들도 다 드시던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예요. 중생심이 역시 수행은 중생심이구나 하고 올바른 수행의 길을 찾다가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. 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탈선하신 분도 있을 거고 보살도에서. 그러니까 일반인이 구분하기 힘들어요. 이런 리얼한 영성 얘기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 한 분도 보살 못 돼요. 제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해드리면 여러분 보살 다 못 돼요. 제가 폼 잡아버리면 성역이요? 그런 걸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? 이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. 난 이번 생에 보살 못 되는구나. 열심히 중생이나 돼야겠다 하고 탈선해버린다니까요.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지. 저는 그런 것도 인정한다니까요. 혈육의 자녀는 탐진치 만족 안 되면 못 살아요.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면 성령만족도 추구해야 된다. 성령만족과 애고만족을 같이 추구해야 된다. 저는 그 조화를 시켜야 된다. 저희도 지금 내 가게 되었다. 저는 그 지지율이 하나님을 hundred만 aboard 그들의 시키는 것 같아. 저희도 그때는 지지율다고 하면 안 돼요. 여러분은 당신이신지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주지율이 하나님과 함께할게요. 여러분은 당신의 지지율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수b해서는 단가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이 지지율이 하나님의 지지율이 하나님의 지지율이 하나님을 자신 gele하는 것 같아요.